아유 아버님 아버님 다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. 여기가 정우재 씨 댁이 맞습니까? 맞는데요. 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. 네? 법원에선 무슨 일로? 정우재 씨의 체험 관계에 의해 주택과 물건을 압류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. 협조해 주십시오. 아버님. 아버님. 저기 잠깐만요. 아니. 가만 가만. 누구요? 아니 누군데 남의 집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는가요? 잠깐만요. 아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. 이 집이 넘어가다니요? 아니 집이 넘어가다니? 여기 서류 확인해보세요. 자 시작합시다. 아이씨. 아이씨. 아니 이게 뭐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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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하는 짓이야. 아이씨. 영감은 무슨 일이에요. 이게 무슨 일이지. 아이씨. 지금 남의 집에서 뭐하는 거예요? 아이씨. 저희는 법대로 진행할 뿐입니다. 아아. 아아 나 몰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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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